나는 천성적으로 사람의 좋은 면을 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좋은 면에 대해서 말을 하려고 해요. 그게 내 인생관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상대방의 나쁜 면을 보려고 하고 또 상대방의 나쁜 면을 끄집어내서 그걸 갖다가 말로 툭툭 던지는 아주 못 되쳐먹은 머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참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론 나 같은 사람은 사람의 좋은 면을 보고 그리고 웬만하면 난 성선서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에 대해서 잘 믿습니다. 그러다 보면 잘 속기도 하죠. 물론 심하게 내가 속임수에 넘어가거나 사기를 당하거나 그런 적은 없었어요. 하지만 나는 어쨌든 사람들의 좋은 면을 보려고 하고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좋은 쪽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꼭 보면 사람의 안 좋은 점만 끄집어내서 그걸 또 말로써 또 안 좋게 이렇게 해서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한 가지 분명히 우리가 얘기해야 될 건 말로 상처를 주는 건 평생과도 절대 잊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뭔가 상처를 줬다. 상처가 아물면 잊어버릴 수도 있답니다. 그러나 말로 인격적인 모멸감을 주거나 수치심을 준 건 평생 동안 절대 사람의 기억 속에서 잊혀지지 않는대요. 여러분들이 아마 그런 피해자 인적이 있었다고 한다면 불행하게도 아마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할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절대 다른 사람한테 말로 인격적인 모멸감을 주거나 아니면 수치심을 느끼게 만드는 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치? 어? 자, 넘어갈게. 자, 넘어갈게. 자, 넘어갈게. 자, 넘어갈게. 자, 넘어갈게.